공연 2주! 잘 triumph! 근데 어쩌면 형들이 저래... 귀찮이할 수도 있어요. 너무 형들이 잘해주고 코칭 스태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요. 성현이 형 같아 presentations chronor 근데... 이사장 대체 무슨 맛이야? 민체츄코 뭐tt?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사실 3년 반이네요 대단한 능력 좋은 데 쓸줄 알았는데 오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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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되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